안녕하세요. 사랑구우미 김혜경입니다. 쉽고 간단해 보이는 쿠키. 직접 구워보면 매번 쿠키의 완성도가 다른데요. 재료의 선택과 전처리, 쿠키를 굽는 환경까지 여러분의 쿠키가 맛있게 완성될 수 있도록 위베이클럽과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료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존 레시피에 포인트를 더해 특색있는 쿠키를 만드는 법까지 과감하고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 식감 좋은 캐러멜, 상큼한 글레이즈, 달콤한 파당금까지 다양한 재가 테크닉을 통해 여러분만의 쿠키를 만들어보세요. 저는 위베이클럽 대표 김혜경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